술을 먹고 운전하던 사설 구급차 운전자가 주먹까지 휘두르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며칠 전에는 음주 구급차가 순찰차와 도심 추격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욱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대로변에 사설 구급차가 서있고 사람들이 몰려있습니다. 구급차 운전자가 때렸다며 다른 구급차 운전자가 신고해 경찰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구급차 운전자에게서 심하게 술 냄새가 났고 폭행이 일어난 현장까지 구급차를 몰고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랑이 끝에 음주 측정기를 분 구급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 취소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폭행 혐의로 인근 경찰지구대로 연행됐다 음주운전까지 적발된 것입니다. 며칠 전에는 부산 도심에서 20km가 넘는 사설 구급차와 순찰차의 추격전이 벌어졌는데 역주행 등 난폭운전을 일삼던 구급차 운전자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난해에는 허가도 받지 않은 구급차를 몰던 무면허 운전자가 도심에서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안전의 최일선인 구급차가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